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영어로는 function 또는 경우에 따라서 method라는 이름을 씁니다. 두 가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일련의 로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두는 것이 함수입니다. 다른 말은 modular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서 예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함수는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력을 인자 또는 argument라고 하고요. 출력을 반환, return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함수가 있고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법은 이 밑에 제가 이렇게 문법을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function으로 시작하고 함수명을 적어준 다음에 괄호를 열고 인자명, 콤마, 인자명. 여기는 콤마가 들어가서 인자명이 쭉 연속될 수도 있고요. 인자명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명에 들어가는 값이 이쪽에 입력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은 다음에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로직이 들어오고 그 로직이 끝나는 지점은 return이라고 하는 구문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로직이 끝납니다. return 뒤에 어떤 값을 주게 되면 그 값이 그 함수, 실행된 그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예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명을 적어주고요. 괄호를 열고 인자값을 전달합니다. 이건 뭐죠? 인자명이죠. 그리고 호출할 때는 인자값을 주는 겁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이 순서가 이 위쪽에 있는 순서와 일치하는 겁니다. 예제를 보시죠. 여기 예제에 function이라고 적어졌죠. 그리고 test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나요?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죠. 즉, test란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예, x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x는 여기에 있는 인자명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y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인자명 2가 되는 거죠. 만약에 더 많이 적어주려면 콤마 Z, 콤마 A, 콤마 B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름은 일종의 변수명이기 때문에 변수명의 그 규칙에 맞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요. 중괄호를 닫었죠. 그리고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이렇게 로직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일련의 로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제가 강조 표시해놓은 이 로직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varz라고 적어졌죠. 이건 뭐냐면 z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그 변수의 값에는 x 더하기 y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x 더하기 y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x 이 y가 이 각각의 x, y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turn이 나오죠. return은 함수가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return 뒤에 어떤 로직이 들어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로직들은 다 무시가 되고 여기서 이 함수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return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무시가 되는 거고 return이 나오면 무조건 함수가 종료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return z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수식에 의해서 이 x와 y로 전달된 값을 더해서 z가 되고 그 z를 return함으로써 함수를 종료하고 z의 값을 그 함수의 반항값으로 return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tes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 알아보죠. 우선 test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1,2 괄호 닫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 x에 1이 들어가고 y에 2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값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1이고 y가 2면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럼 z는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eturn이 나오고 return 뒤에 z가 나오는데 여기는 3이니까 이 함수가 종료되면서 이 함수는 test라고 하는 함수는 3이라고 하는 값을 반환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이 구간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이 alert이라고 하는 이 함수로 전달되면서 예 경고 메시지와 함께 경고창에서 3이라고 하는 값을 프린트해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쭉 계속해서 사용했던 이 alert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함수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예 3이 나오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x 더하기 y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1과 2가 나오죠? 바로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즉 이렇게 테스트로 첫 번째 인자로 1 두 번째 인자로 2를 전달하니까 이 순서대로 x에는 1이 들어가고 y에는 2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호출되고 호출되면서 x에 1이 들어가고 그걸 더하고 중간에 공백을 둔 다음에 더하기 y를 하니까 이런 값이 출력이 된 거죠. 확인을 누르면 3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함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컨텍스트에서 함수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자를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능은 이렇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1 더하기 1을 한 값을 리턴해 줍니다. 2죠. 이걸 클릭하면 1 더하기 3을 리턴한 값을 얼러창으로 프린트해 줍니다. 4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거는 이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데 이 텍스트 필드에다가 제가 30이라고 적어주고 지금 포커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텍스트 필드에 사용자의 제가 클릭하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포커스가 아니라 체인지인데요. 이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변경되면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 30이라고 하는 숫자와 이 뒤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서 그 결과값을 얼러창으로 띄워주는 겁니다. 40이 되죠. 자, 로직을 보겠습니다. 우선 UI를 만들어야겠죠. 자, 폼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 폼은 여기서는 없어도 됩니다. 자, 인풋 타입 버튼 이 첫 번째 거죠. 그리고 밸류는 1 더하기 1 이 부분에 레이블이 여기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온클릭 온클릭은 뒤에서 이벤트 할 때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벤트라고 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온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온클릭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기술되어 있는 이 정보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인식해서 저 부분을 실행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실행되나요? 네, 썸을 했죠. 썸 이 썸은 뭔가요? 이 위쪽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구문에서 제가 펑션을 위해서 정의했죠. 그리고 이 펑션은 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인자는 num1 두 번째 인자는 num2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턴해 주는데 num1과 num2를 더해준 값을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과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1 1 그렇죠? 그럼 이걸 더하면 2가 되죠. 그러면 이 썸이라고 한 함수는 2를 리턴해 주겠죠. 그리고 리턴된 2라고 하는 값은 alert이라는 함수에 전달되면서 2가 경고창으로 프린트 되는 거죠. 보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똑같습니다. 다만 인자가 다르죠. 첫 번째 인자 num1은 이것도 1이지만 num2가 2네요. 그죠? 그 다음 것은 3이고요. 그러면 이 인자값들이 바뀜에 따라서 리턴하는 값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alert창도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더하기 2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2 4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여기 1 더 그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다라고 하는 그 로직이 있죠. 그 로직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로직 자체가 아주 심플하고 한 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간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로직이 이 안에 있는 이 로직이 굉장히 긴 천 줄 만 줄짜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로직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 로직을 다 써줄 수는 없겠죠. 써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코드도 비효율적이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함수고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의 양을 기하급수 쪽으로 줄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한 이 계산의 결과를 이 로직이 있죠.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를 그 변경 함수의 로직 자체를 변경한다고 하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모든 함수의 값들이 리턴 된다는 겁니다. 함수의 값들이 그 변경된 로직에 따라서 다른 값들을 리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유지보수가 매우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은 onChange라고 하는 이벤트를 걸어놨고요. onChange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필드에 어떤 값이 변경되면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로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 함수를 정해놓게 되면 인자 값을 변경시켜주는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항값들을 갖게 되고 그것은 로직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래밍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조건무늬 프로그램을 똑똑하게 해주고 반복무늬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해준다면 이 함수는 프로그램을 경제적으로 해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함수는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후회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